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제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을 잘 쓸 때까지 기다린다면 저는 단 한편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쓰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작품도 탄생하겠지요. 부족한 작품도 늘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독자님들을 알기에 채수정하지도 못하고 올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나의 마지막 연인 루마니아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버스를 타고 독바위역에 내렸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열 번도 넘게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캐리어를 뒤져 한참 만에 열쇠를 찾아냈다. 겨우 열쇠를 돌리자 삐거덕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 대문이 열렸다. 두 개의 캐리어를 대문 앞에 내려놓고 바위 계단을 밟고 한다름에 뛰어올라갔다. 정원 중앙에 있는 감나무 가지로 무엇인가가 재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삐쩍 마른 노란 줄무늬 길고양이 철수였다. 암고양이와 새끼들은 떠났고 철수 혼자만 남았다. 게으른 철수는 나른한 오후가 되면 정원을 찾아왔다. 돌 진검다리를 밟고 1층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공항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고여사에게 전화했다. 포는 꺼져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 소리가 났다. 비번이 바뀌어 있었다. 대체 무슨 까닭일까? 내가 없는 한 달 동안 고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는 흰 새털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감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갔던 철수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정원 중앙에 있는 흰 테이블에 납작하게 엎드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원 주위는 간데없고 객식구만 남아있는 형국이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정원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옆집 창가에 움직이는 물체가 얼핏 보였다. 누군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가끔 옆집 빌라 1층에 사는 60대 여자 젠마가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곤 했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고여사였지만 공으로 풍경을 갖는 사람은 젠마였다. 내가 아는 것은 옆집 여자의 세례명이 젠마라는 것과 고여사와 불광동 성당에 같이 다니는 교우라는 사실 뿐이었다.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라고 고여사가 말했었다. 젠마는 이사온 지 1년 땀짓했다. 이삿떡을 했다면서 찹쌀이 듬뿍 들어간 이삿떡을 세켜나 얹어서 가져왔다고 했다. 고여사는 나에게도 한 켜 먹어보라고 주면서 젠마를 흉내냈다. 어머! 정원에 서서 바라보는 정원보다 저희 집에서 내다보는 정원이 한결 멋지군요. 고맙습니다. 엘리사벳님, 풍경을 만들어 주셔서요. 젠마가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야. 내가 가꾸는 정원이 젠마가 바라보는 쪽에서 훨씬 멋지다는 걸 말이야. 매년 정원사를 불러 소독하고 잔디를 가꾸고 땀무들을 전제하는 작업은 쉽지 않네. 돈이 없으면 힘들겠어. 풀을 뽑고 물을 주는 것도 이젠 벅차네. 정감독이 해볼 테야? 고여사는 한여름에도 맨발로 정원을 돌아다니며 풀을 뽑고 물을 주며 정원 가꾸는 일을 놓지 않았다. 땀을 흘리는 고여사를 2층 창가에서 내려다보았다. 97세에도 꿈이 있구나 생각했다. 나라면 절대 풀을 뽑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잡초나 꽃나무는 나에겐 매일반이었다. 꽃을 피우던 피우지 않던, 60이던 97세던, 나에겐 모든 전제는 1년생 풀에 지나지 않았다. 늦가을이 되면 시들어 사라질, 배워낼 필요조차 없는 허약한 존재들일 뿐이었다. 고여사나 나도 1년생 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고여사는 곧 백세가 될 것이고, 나의 시력은 머지않은 날에 사라질 것이다. 빛이 사라지면 그뿐, 암흑은 죽음이었다. 열린 창문의 방충망 사이로 잼마가 보였다. 원피스를 입은 듯한 잼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잼마와 정식으로 눈을 마주친 적은 없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큰 소리로 울었다. 여기 살던 주인, 할머니,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잼마는 창문을 열었다. 잼마는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색깔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으나 단색은 아니었고, 무늬가 어지러웠다. 엘리사벳님이 안 계세요? 저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조용했구나. 어디 가셨지? 잼마는 방충망 없는 쪽 창문을 열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잼마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새벽에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져 수술했다고 했다. 퇴원한 지 보름쯤 지났다는 잼마는 고여사가 최근 들어 정원에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저 늘 궁금했어요. 혹시 엘리사벳님 아들이세요? 여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말을 걸어왔다.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더했다. 묻지 않아도 될 것을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별걸 다 물었다. 아들이라고 속일 수는 없었다. 아들의 친구라고 얼버무렸다. 대문으로 내려가 캐리어를 끌어올려 2층 거실에 올려놓고 곧바로 미용실 러브헤어로 갔다. 혹시 원장은 고여사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오셨는데 9월에는 안 오셨어요. 원장도 고여사를 최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깔끔한 고여사는 은빛 머리를 다듬는 걸 좋아했다. 흰 피부에 잘 맞는 은빛 머리는 고여사를 품위 있게 하는데 한몫했다. 고여사님 소식을 들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 전화번호를 써놓고 가세요. 이래봬도 여기가 소식이 제일 빠르거든요. 청년의 머리를 커터하던 원장은 잠깐 가위질을 멈추었다. 어깨에 라일론 보자기를 쓴 청년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한쪽 벽에 걸린 메모판에 지금은 잠깐 애출 중입니다. 문구 바로 밑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나왔다. 하늘이 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고 아이들마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도 그랬다. 명치 끝이 다시 아려오기 시작했다. 철수도 그랬을까. 감나무 가지를 맡아놓고도 새들이 나타나면 불이 나게 자리를 내어주는 철수였다. 어디서 다쳤는지 털도 듬성듬성 빠지고 뒷다리 하나도 절뚝거렸다. 꼭 내 꼬라지였다. 독바위역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휘청거려 벤치에 앉았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카페라떼를 하나 샀다. 고요사는 가끔 나에게 냉장고에서 카페라떼를 꺼내 주곤 했었다. 공원 벤치에는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할머니들 몇몇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마주보지 않고 큰길 쪽을 향해 나란히 정무라처럼 앉아있었다. 나도 할머니들이 바라보는 거리 쪽을 바라다 보았다.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다. 풍경은 별것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자동차들이 달려다니는 것에는 할머니들은 고요하게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부채는 똑같은 것들이었다. 바로 한 정거장 가면 있는 연신내 3호선 역 앞에 짓고 있는 30층짜리 오피스텔 분양 광고 부채였다. 개발은 서서히 독바위까지도 좁혀오고 있었다. 오직 움직이는 것은 할머니들의 팔 동작과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와 방금 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뿐이었다. 스마일 복지 센터차가 러브헤어 미용실 앞에 깜빡이를 켜고 멈추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권장한 젊은 남자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파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태울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온통 흰머리인 노파의 가느다란 팔이 반소매 밑으로 드러났다. 휠체어를 탄 노파를 부축하여 파란 기와지붕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던 남자가 한참 만에야 다시 나왔다. 복지 센터차가 떠나자 보스로 보이는 노파가 말했다. 건장한 남자만큼 몸집이 큰 할머니는 자신을 황여사라고 소개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는데 고관절을 다쳤대요.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왔다나 봐. 나이가 들면 별일이 다 생겨. 다리에 힘이 없으니 넘어지고 자다가 오줌은 자주 마렵고 잠은 안 오고 악순환이야. 방법이 없다니까. 쯧쯧. 황여사의 말에 할머니들도 맞장구를 쳤다. 곧 자신에게도 닥쳐올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정자 주변에 번나무 잎들도 물 들어가면서 하나 둘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시월인데도 햇빛은 뜨거웠다. 하늘에 흰 새털 구름이 떠있었다. 한쪽 벤치에 앉아 커피를 들이켰다. 차가운 라떼의 부드러운 맛이 잠시 가슴의 통증을 잊게 했다. 대근 어디서 왔수? 벤치에 앉아있는 황여사가 부채를 붙이던 팔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관심은 파란 지붕 할머니에게서 나에게 쏠린 모양이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소로 이사를 왔는데 나에게 관심 쓰는 노파들이 부담스러웠다. 어쩔 수 없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고여사의 행방을 할머니들은 알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 동네에 삽니다. 알쥬. 담쟁이집 2층에 산다는 사람 맞쥬? 황여사는 이 동네의 사정을 다 꿰고 있다는 말투였다. 황여사는 이 동네에서 결혼해서 60년 이상을 살았다고 했다. 나는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친구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나였다. 사람들과 말을 나눈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동네를 돌아다닌 적도 별로 없었다. 누구를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은 더더욱 없었다. 어떻게 나를 알지. 당황스러웠다. 나를 알고 있다니. 난 한 번도 황여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황여사님은 어디 사십니까? 황여사는 공원 옆 도로 옆에 있는 단층짜리 주택을 부채로 가리켰다. 바로 러브헤어 옆집이었다. 저기 살아요. 그 집이라면 나도 안다. 문은 사시사철 열려있고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보여 화투를 치거나 콩나물을 다듬거나 고구마 순을 벗기는 등 활발한 움직임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집이었다. 참새들이 방앗간에 모여들듯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매일 모여 있는 집이었다. 나도 마트를 갈 때나 지하철을 타러 갈 때 그 집을 지나쳐 가긴 했었다. 밖에서 보는 집안은 어두컴컴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나에게 세상은 온통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하거나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었다. 황여사는 집앞을 가끔 지나치는 나를 어찌 알았을까? 누구에게 캐물었을까? 고여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지도 않는 나와 비슷한 부류 아닌가. 황여사는 여드는 좋게 되어 보였다.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를 알다니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고여사 집에 새들어왔다는 사실 말고 내 시력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사실까지 황여사는 알고 있을까? 나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꼈다. 정자 지붕 틈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이 부셔서였다. 나는 문득 늙은 사람들이 더 싫어졌다.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았다. 그들은 본인 일이 아니면 관심도 없었고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는 족속이 아니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의문스럽고 은큼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취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남의 마음을 읽고 여기저기 소문을 낸다. 소문이 실어서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때부터 나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일까? 번화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나를 들킬 일이 없었다. 나와 비슷한 부류들이 집단을 이뤄 사는 장소였다. 이곳은 정반대였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나른한 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내 결정이었다. 아미산을 산책하다가 무작정 오피스텔 반대쪽으로 내려와 발 닿는 곳에 멈춰 우연히 너브 헤어에 들렀고 그날 난 운명적으로 고여사를 만났다. 나의 마지막 연인을. 아들은 저기 보이는 현대아파트에 살고 딸은 저쪽 롯데캐슬에 살지요. 매일 딸이 전화를 하고 장도 받아줍니다. 아들은 시의원이고 딸은 고등학교 영어선생이지요. 황 여사는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묻지도 않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채로 가리키는 황 여사의 약지에는 금반지가 번쩍였다. 팔에도 굵은 목에도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문을 열고 집안에 앉아만 있어도 이 동네 소식은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문을 열어놓아도 답답하면 집에서 나와 독바위역 공원 정자에 앉아 동네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노파들의 취미인 듯 하였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든가 어느 집 아들이 몇 년 동안이나 운둔하고 있다가 최근 자살을 했는지 어느 집 시집간 딸이 개발품으로 집값이 오르자 늙은 어머니 집을 팔자고 꼬드겨 집 팔고 소리 소문 없이 늙은 어머니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 버렸는지를 그들은 다 꿰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목걸이처럼 걸고 있는 휴대폰을 틈만 나면 열고 유튜브를 들었다. 할머니들은 세상 걱정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요즘 여자들은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할머니들 말대로 정자에 앉아 있는 동안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기들을 한 명도 못 보았다. 우미산 바로 밑에 우뚝 선 7층짜리 요양병원은 몇 달을 대기해야 겨우 순번이 온다고 했다. 할머니들 말로는 이 요양병원은 구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요양병원으로 바뀐 것이다. 유치원 차가 오고 가던 길에는 구급차나 방문객의 차들로 붐볐다. 편의점으로 가서 커피 라떼를 다섯 개 사서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에게 나눠주었다. 할머니들은 부채를 벤치에 놓고 보트를 따려고 애를 썼다. 나는 일어서서 다가가 벤치 앞에 서서 한 사람씩 차례로 뚜껑을 따주었다. 손으로 입술을 연신 닦으며 아주 맛있게 마시는 것을 지켜보며 황여사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저 혹시 담쟁이집 고여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시는지요? 아 집에 없다고?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고여사 아들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여사 아드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기응변에 강한 적이 없었던 나였는데 고여사 아들의 친구라는 말이 술술 나왔다. 아 그래요? 어쩐지 고여사와 닮지 않았다 했지.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이구려. 할머니들은 목줄에 차고 있는 폰을 만져보곤 곧 내려놓았다. 전화를 걸 때와 받을 때, 유튜브를 볼 때만 사용하는 폰인 듯 했다.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고여사님이 집에 안 계셔서요. 혹시 아시게 되면 미용실 원장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리다. 공원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노파들의 속은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고여사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네. 글쎄 소문을 들어보니 딸은 의사가 밖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 그려? 그 얌전한 양반이 소가리를 많이 했겠네. 속도 좋아. 고여사는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럼 뭐하나?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데. 글쎄 마약쟁이 남편을 만나 폐인이 다 됐대. 마약쟁이들은 부부가 같이 한 대나 봐. 갈 때까지 다 갔군. 세상 모든 걸 다 갖춘 줄 알았는데 그런 깊은 사정이 있었군. 고여사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미국에 갔을 리는 없고 딸에게 갔을 리는 없고 어디로 갔지? 어디 아파서 입원했나?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시차 때문에 뽕롱했다. 일단 잠부터 자야 했다. 정신을 차려야 고여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여사는 어디로 간 것일까?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 미국으로 떠나버린 것일까? 고여사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 말썽 많은 이혼한 딸 집에도 갈리 없었다. 그렇다면 고여사는 나에게 문자 한 통 담기지 않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처음 고여사를 만난 곳은 미용실 러브헤어였다. 그날 나는 우미산을 산책하다가 보통 때와는 반대쪽으로 하산했다.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우미산에서 보면 서쪽 방향으로 연신내 쪽이었다. 산에서는 방향을 헤매는 일이 많았지만 우미산 정상에 서서 보면 연신내 쪽으로 해가 기울었다. 노을이 지기 전에 나는 동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다 보니 독바위역이 나타났고 러브헤어는 독바위공원 바로 옆에 있었다. 미용실 오른쪽 옆에는 임대무늬 쪽지가 붙은 세탁소가 있고 그 옆에는 폭녀 순댓국 집이 있다. 왼쪽으로는 무인마트 스토어 24시가 있고 바로 옆에는 골때리는 골뱅이 집이 있다. 오토바이들이 질비한 골뱅이 집은 24시간 배달앱을 통해 새벽까지 현란한 불빛이 반짝였다. 마치 사시사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느라 북새통인 것 같았다. 러브헤어에는 이방인 같은 늙은 소녀가 휘파람을 불며 가위를 딸가기고 있었다. 마흔을 갓 넘긴 독신인 듯한 원장은 최근 맞은편 큰 길가에 개업한 모던한 헤어샵이 있던 말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런 일쯤은 원장에게 아무 일도 아닌 듯 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먼 타국에서 온 듯한 이국적인 모습을 한 원장은 태양의 정렬을 가슴에 담고 있는 듯 폭발 직전에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불룩한 가슴은 늘 보일 듯 말 듯 아찔했다. 짧은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긴 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당겼다. 그 정렬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마그마처럼 분출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러브헤어에는 남자 고객이 많았다. 뜨거운 정렬이 혹시 운 좋게 자신에게 쏟아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서 찾아 드는지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난 앙드레김이 떠올라 큰 소리로 웃는 실례를 범할 뻔했다. IMF 때 청문회가 생각나서였다. 온 로비 사건으로 출석한 앙드레 김은 본명을 밝히라는 추궁에 김봉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온통 흰색으로 꾸민 옷차림 독특한 말투와 우아한 표정으로 시대를 활보했던 그의 이름이 김봉남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코믹하게 들렸을 것이다. 러브헤어의 원장은 러브라는 간판에 어울리는 모습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탈색한 샛노란 머리칼을 어깨까지 들여뜨린 원장의 얼굴은 조망만 했다. 팔등신. 그녀는 다리와 팔이 가늘고 길었다. 탄탄한 엉덩이는 그녀의 긴 다리 위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실록실록했다. 모델처럼 우아한 걸음걸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투와 표정을 관찰했다. 뭐랄까 텐션이 올라간 소프라노 음정으로 들리는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진실이 결여된, 포장된 인공 첨가재가 가미된 듯했다. 현실에서 5cm쯤 올라선 여자처럼 의태로워 보였다. 처음에 나는 원장이 허세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했다. 이름이 원장을 날뛰지 않게 붙잡아 주고 있구나. 어딘가 코믹한 느낌을 주는 조봉남이라는 이름은 원장을 원장답게 지켜주는 듯 했다. 내가 원장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어느 날부터였다.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다. 어쩌다가 러브헤어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 하나 없는 빈 가게에서 반달곰을 닮은 검은 강아지를 안고 소파에 앉아있는 원장을 보는 일은 민망했다. 매달 내는 월세가 걱정이 되었다.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자 거울 속에서 원장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원장님 마음 가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오케이 갑자기 원장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을 낮췄다. 싫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튀지는 않게요. 아 예 걱정 마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다면 고객님은 이미 변화가 준비되셨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변화가 준비되었다. 육시평생 단 한 번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 변화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살아갈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이 아닌가. 좋습니다. 저에게 변화를 주십시오.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요. 오늘은 반 단계만 변화를 시도해 보겠어요. 점점 단계를 높여 나가야 하니까요. 한꺼번에 오는 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원장의 말은 그럴듯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아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저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돈 욕심 때문에 쉬어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인류에게 내려주신 것 같아요. 속 좁고 심술 맞은 건 나의 신이요. 그녀의 신은 은총이 가득하신 모양이었다. 원장의 소프라노 목소리를 들으며 살짝 잠이 들었을 때 문이 열렸다. 한 늙은 여자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고여사님 귓가에서 딸각거리던 원장의 손길이 딱 멈췄다. 그녀의 볼록한 가슴이 내 어깨쯤에 살짝 닿았다. 조용히 소리 없이 고요하게 들어온 늙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수줍은 미소였다. 늙은 여자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거울 속으로 늙은 여자를 보았다. 고여사는 러브 헤어에 단골인 모양이었다. 나에게 무덤덤했던 검은 강아지 반짝반짝이가 소파에 펄떡 뛰어올라 고여사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고여사는 숄더백에서 준비한 간식을 꺼내 반짝반짝이에게 주었다. 파리하고 긴 손가락으로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반짝반짝아 잘 지냈지? 고여사의 목소리는 어딘가 슬픈 빛깔을 띄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게 가곡처럼 들렸다. 세월이 흘러흘러 이제 기억에서도 가물가물한 제목도 작곡가도 그 노래를 불렀던 성악가도 기억할 수 없는 다만 한 소절만 기억되는 노래였다. 강아지 이름이 반짝반짝이라고 그렇다면 원장은 나와 영혼이 닿아있다고 느꼈다. 애쿠니 가오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소설이 생각났다. 사랑은 소유와 집착이 아니다. 보통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파격적인 긍정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동성애를 그렸지만 성묘사와 치정보다는 사랑의 깊이를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이었다. 내가 원장을 다르게 본 것은 강아지를 반짝반짝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한몫했다. 경제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는 말도 듣기에 편안했다. 앞머리를 웨이브로 출렁거리게 펌한 게 괜찮았다. 뭔가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한 것 같아 잠깐 설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다. 이 묘한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펌을 끝낸 후 머리를 감겨주던 원장의 노련한 두피 마사지 때문인지 이마에 출렁거리는 웨이브 때문인지 아니면 저 반달곰 같은 반짝반짝이 때문인지 그도 아니라면 고여사가 일깨워준 청라 언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고여사는 노인이었지만 품위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반짝이는 눈빛, 투명한 얼굴 피부, 무엇보다 고여사가 입고 있는 옷이 노인을 빛이 나게 했다. 걸음걸이는 느렸고 말소리는 낮았지만 흐트러진 몸매는 아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고여사는 여든이 좋게 넘어 보였다. 다듬으실 건가요? 고여사님? 원장이 물었다. 고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무래도 추레하면 안 되겠죠? 고여사님은 늘 고우신데요, 월. 그렇게 말해주니 늘 고마워요. 힘이 솟아요. 펌을 끝내고 계산할 때 고여사가 거울 속에서 나를 쳐다보았다. 가운을 걸치고 의자에 앉아 중화재를 기다리고 있는 고여사가 내게 눈인사를 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러브헤어를 나왔다. 젊을 때 통역사였던 고여사는 결혼하여 독바의역 앞에 있는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았다. 담쟁이 덩쿨이 담벼락부터 지붕까지 뒤덮여 독바의 사람들은 그 집을 담쟁이 집이라 불렀다. 의사였던 남편이 죽자 재산을 아들딸에게 나눠주고 고여사는 1층에 혼자 살았다. 2층은 비어있었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정원 가꾸는 일이 벅차지 않았다. 고여사는 비어있는 2층에 누군가 와서 살기를 바랐다. 고여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커트를 하러 러브헤어를 들렀을 때 원장이 들려준 말이었다. 원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혹시 고여사님 집 2층이 비어있는데 이사오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망설였다. 급하게 얻은 연신내 번화가 7평짜리 오피스텔은 숨이 턱턱 막혔다. 식물도 금붕어도 숨을 쉬기 답답한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었다. 구차하기 이를 때 없는 공간이었다. 나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에 나는 죽을 생각이었다.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그 시간을 재촉했다. 아직은 빛이 남아있었다. 나는 빛과 바람과 초록을 갈구하고 있던 참이었다. 제가 살아도 될까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 촉은 어긋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살다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날이 올걸요? 오피스텔로 돌아오기 전에 일부러 고여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여사 집 담은 높았다. 육중한 대문 사이 틈으로 돌 계단이 보였다.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2층 창문이 보였다. 니엇니엇 해가 치고 있었다. 유리창으로 노을이 먼저 붉게 타고 있었다. 담쟁이 덩쿨이 지붕 밑 창문만 빼고 온통 벽에 덮여 있었다. 저 집의 1층에 고여사가 2층에는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고여사는 분명 나만큼 고독할 것이다.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남아있는 삶에 대한 경건함이다. 고여사는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팬츠를 빨고 거실 바닥을 걸레질할 것이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덧없는 손터치는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고여사는 혼자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 어쩌면 고등학교 때 배운 제목도 가물가물한 청라 언덕을 부를지도.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와인 대신 소주를 마실지도 모른다. 침대에 눕기 싫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까지 버틸지도 모른다. 불현듯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출지도 모른다. 어쩌면 고여사의 동창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혼자 남는 두려움을 고여사는 나만큼 알고 있을 것이다. 고여사의 나이는 97세였다. 한때 반짝반짝 빛이 났던 그녀는 시들고 퇴색했지만 망가지지는 않았다. 여든으로 보아도 되었다. 고여사는 1층에서 음식을 만들고 책 보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새벽마다 정원을 맨발로 산책할 것이다. 맨발로 땅을 밟을 때만이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그날 원장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었다. 나는 작은 용다를 불러 궁색한 침을 싣고 고여사의 집 2층으로 들어갔다. 새든지 사계절이 흘렀다. 내가 고여사를 그녀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새벽에 정원을 거닐다가 현관문을 밀고 나오는 고여사를 보았다. 5시 50분쯤 되었을 것이다. 고요한 새벽을 나는 좋아했다. 내 시력은 점점 사위어 가고 있다. 나무는 나무로, 강아지는 강아지로, 사람은 사람으로 알아볼 만큼의 시력만이 남았다. 냄새로, 귀로, 세상을 느끼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면 곧 알아볼 수 있다. 이건 아껴서 써야 한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다. 대부분 자세히 보지 않고 건성건성 살아가는 이유다. 그래도 되었다. 그동안 함부로 눈을 썼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란 걸 난 알았다. 신은 나에게 늘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앗아갔다. 예고 없이 가혹하게. 신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다.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신에게 멀어져 가는 게 나의 목표다. 내가 신에게 복수하는 길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다. 고꾸라지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눈이 멀어지자 일을 그만두었다. 병원 검진 결과보다 내가 먼저 알았다. 더 이상 아름다운 장면을 렌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떠났고, 딸, 아들이 아내와 함께 떠났다. 떠날 때는 몰랐다.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마음도 멀어져 남남이 되기까지 5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더 이상 자식들은 전화하지 않았다. 처음 1년 정도는 아내와 자식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띵동. 그들이 마트에서 혹은 학원에서 혹은 쿠팡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마다 폰이 울렸다. 그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나는 있는 돈을 다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썼다. 돈이 떨어지자 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들의 연락도 끊겼다. 나는 백 번 이해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나의 유일한 숙제다. 고여사는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뒤뜰 담벼락에 몸을 찰싹 붙이고 숨을 죽이고 서서 고여사가 바라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나무들의 무성한 푸른 잎사귀들로 가려져 있고 언뜻언뜻 조각난 하늘이 조금씩 보였다. 즉백나무 줄기에는 푸른 담쟁이 덩쿨이 무성했다. 고여사가 맨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몇 분이 안 걸렸다. 가느다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봄에 교량하게 울려 퍼지는 아우용하니 정남은 다위로 내가 가는 데에 나는 이 날 잊고 향기 맡으며 어둠 위에 노래 부른다 정나운 덕과 같은 내 맘에 될 것 같은 내 도무야 네가 내게서 끝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바람결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노래는 동무 생각이었다 나도 따라 속으로 불렀다 가늘고 고운 목소리에 놀랐다 고여사는 낮보다 새벽에 훨씬 젊어 보였다 97세로는 보이지 않았다 다리도 반듯해 보였고 척추도 고닫다 고여사는 나를 곧 발견했는지 내가 숨어있는 뒤뜰로 걸어왔다 뒤뜰은 아미산자라 글린공원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는 비밀의 숲이었다 나란히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고여사는 숨도 가파르지 않게 천천히 나무 계단을 밟았다 울퉁불퉁한 나무뿌리를 밟고 있는 고여사의 맨발을 보는 순간 나는 타샤 튜더가 떠올랐다 고여사는 어딘지 모르게 타샤를 닮았다 전 맨발이 좋아요 맨발로 걸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유일한 순간이죠 전 감독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양말을 벗었다 고여사가 알려주는 대로 나무 뿌리를 밟았다 내가 비틀거리자 고여사가 내 팔을 잡았다 아기가 제법 셌다 놀라웠다 커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러 갈까요? 어디로요? 새벽 6시 20분이었다 새벽에 문을 연 카페가 있을 리 없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그녀의 웨이브 머리칼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녀가 오른손을 들어 머리칼을 쓸었다 파리하고 긴 손가락이었다 그녀가 나무 뿌리에 걸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나는 그녀를 뒤따라갔다 곤충들의 그악스러운 울음소리가 그녀의 말을 방해했다 그녀의 소곤소곤한 말은 바람결에 실려 내 귀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팔과 다리에 모기들이 들러붙었다 찬 바람이 불면 사라질 하루살이 같은 목숨이었다 바락하고 그악스러워진 모기떼들한테 여기저기를 불렸다 8월의 숲은 살벌했다 그녀가 나를 자신만의 아지트로 데려갔다 그곳을 지나다닌 적은 있었지만 그녀의 정원 뒤뜰에 있는 정자인 줄은 몰랐다 정자는 비스듬한 우미산 자락 아래로 8월인데도 오후 5시가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는 곳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108개의 나무 계단을 올랐었다 그녀의 집에서 우미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었다 정자에 있는 벤치 앉았다 모기들이 연신 팔과 다리와 발을 물어 뜯었다 발 아래에 지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개미와 벌레들이 다가와 물어 뜯고는 바쁘게 먹이를 따르고 있었다 지렁이는 빠르게 분해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집중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벤치 아래에 있던 검은 봉지를 꺼내 풀기 시작했다 그녀가 벤치 아래에 두고 사용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서서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가늘고 긴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기에도 아직 단단해 보였다 봉지 안에서 홈킬러와 모기양이 나왔다 그녀는 홈킬러를 허공에 뿜었다 이윽고 다리와 몸에 휘 뿌린 후 내 주변에도 뿌렸다 능숙한 솜씨로 모기양을 꺼내든 그녀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라이터를 꺼냈다 라이터를 켜서 모기양을 피웠다 여기가 제 아지트랍니다 저는 새벽에 열두시에 저녁 다섯시에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가 치는 것이 다 보입니다 2층 창가에서는 북한산 자락 위에 해가 뜨는 것이 보이지요? 커피를 마시려면 8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염색하지 않은 그녀의 흰 머리칼은 흰 피부에 잘 어울렸다 나는 염색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둠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물 먹은 듯한 검은 나무 줄기에서 파릇한 담쟁이 덩쿨들이 실세 없이 흔들거렸다 타샤의 눈은 다행스럽게도 내 눈을 들여다보는 대신 나무들을 향해 있었다 발 밑에 있던 지렁이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바람과 습기와 공기 중으로 감쪽같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나는 순간 묘한 상상을 했다 공기처럼 사라지려면 8월에 죽어야 한다는 것 이런 상상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죽고 싶은 날이 많았다 죽는 건 쉽지 않았다 목을 빼달아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벼랑에서 떨어질까 바다에 빠져 죽을까를 생각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조금은 쉽다고 생각했다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능동적인 행위였다 수동적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길이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다 문득 바람에 흔들거리는 담쟁이 덩크를 보면서 어떤 묘안이 떠올랐다 술을 진탕 마시고 8월의 정원 뒤뜰에서 정신을 잃고 있으면 곤충과 새들이 살아있는 날을 아주 빠르게 분해할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가장 그악스러운 8월에 찬바람이 돌기 전의 숲속은 그야말로 곤충과 새들의 천국이다 모기들은 나의 팔과 다리를 물어 뜯을 것이고 독수리는 나의 눈과 귀와 입을 재빠르게 물어 뜯을 것이다 개미들은 빛의 속도로 나를 분해할 것이고 여기저기 냄새로 알아챈 먼 곳의 곤충들까지 합세하여 나는 소리소문 없이 분해되어 뼈만 남을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숲속에서 죽는 상상을 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그녀는 귀가 약간 어두운 것 같았다 죽음을 목청 높여 얘기하는 것은 그녀에게 신뢰다 그녀는 97세이고 나만큼 죽음을 매일 떠올릴 것이므로 눈이 어두운 나와 귀가 어두운 여인 어딘가 불쌍한 불쌍해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라고 생각했다 억지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걸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타의적으로 인생에 던져졌고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살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은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젊음은 탐나는 것이지만 인생이 길어지는 건 좀 그래요 난 백세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음정을 갖고 있었다 허공에서 들리는 듯한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였다 너무나 고요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녀가 내 두 손을 잡았다 그윽한 눈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마치 투명한 돋보기로 내 눈을 들여다보며 내 심리를 관찰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자 일어나세요 8시예요 저는 여기서 커피를 마시다가 9시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커피가 어디 있지요? 집 안으로 벌써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건 재미가 덜하잖아요 매일 축제처럼 살고 싶어요 조금은 다르게 다르게 그녀를 따라 108개의 나무 계단을 올라가 오미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정상에서 아래로 가는 오솔길이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정도의 좁은 길이었다 그녀가 만든 길이리라 나는 그녀를 뒤따라 걸었다 그녀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는 듯 방긋방긋 웃었다 웃음 속에서도 슬픈 주름이 보였다 나도 따라 방긋 웃었다 맨발로 걸으면 세상이 조용해져요 도서관 뒤편 새벽에는 닫혀있던 출입문이 어느 사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를 따라 들어간 곳은 오두막 같은 작은 휴게실이었다 코로나로 도서관 식당을 닫고 임시 방편으로 만든 휴게실이었다 개수대 아래 하부장을 열고 그녀가 검은 봉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각종 커피와 차가 종류별로 들어 있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보내주었다는 커피 스틱을 손에 들고 그녀가 흔들었다 오늘은 이걸 마셔봐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종이컵을 꺼내 커피를 넣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조금 받았다 커피 스틱으로 휘졌다가 차가운 물을 채워 다시 줬더니 내게 주었다 내가 없어도 산책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여기에 와서 마셔요 나는 그녀를 따라 그녀의 아지트 뒤뜰로 다시 내려왔다 우리의 연애는 그날부터 일일이 되었다 97세 그녀는 슬프게도 나의 마지막 연인이 되었다 100세 인생에서 그녀의 남은 생은 극히 짧았고 나의 시력은 아주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곤충들처럼 그악스럽게 악착스럽게 소멸하는 것에 발악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하루 한 번은 만났다 그녀는 내가 사는 2층에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다 어쩌면 집주인이 새든 남자를 찾아가는 것이 거북했는지 모른다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녀는 여왕이여 나는 머슴이니까 그녀는 나보다 더 고상하고 품격이 높고 늙었지만 여전히 소녀였다 나는 그녀와 매일 새벽 뒤뜰에서 만나 정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108개의 나무 계단을 밟고 아미산을 올랐다 8시에 오두막에서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다 돌아오곤 했다 2층은 지붕 꼭대기까지 꿈틀대며 올라오는 담쟁이 덩클 때문에 어두웠다 유리 창문 틀까지 점령한 담쟁이 덩클을 그녀도 나도 좋아했다 남편이 추운 겨울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결 젊을 때 남편이 간 것이 다행이다 싶어요 남편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개업하고 병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부터 웃음이 사라졌어요 결국 병원 건물이 남편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죠 난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실수로 말한 것을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은 보기 두문 휴머니스트였어요 애과 전문이었죠 병원을 새로 짓자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나이 든 환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었죠 골절부터 교통사고 환자까지 위치가 시내 증신가여서 그랬는지 환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셨지요? 여보, 난 이제 의사를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희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만 해도 나는 의사였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해요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푼다는 생각이 요즘은 안 드는데 어쩌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당신만큼 의술을 경건하게 펼쳐나가는 의사는 드물어요 아니요 요즘 대기 환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요 뭔데요? 그게? 내 눈에 환자들이 적군으로 보인단 말이요 당신 너무 지쳤어요 나는 남편이 이제 쉬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화장해서 정원 감나무 아래 뿌려주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담쟁이 덩쿨 탓을 했어요 그 악스럽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사납다고 했지만 난 담쟁이 덩쿨이 좋은걸요 저도요 고양이 두 마리가 하얀 테이블 위에서 엎드려 놀고 있었다 한눈판 사이 한 마리 노란 줄무늬 숲고양이는 정원의 감나무 가지위를 타고 있었다 둘은 한창 사기는 중이었다 배부른 암고양이에게 먹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사이 고양이 가족들은 서로 남남이 될 것이다 자연의 이치는 정직하고 심플하다 끈적끈적 달라붙지 않는다 모두가 남남이다 죽고 싶다고 했지요 누워서 병을 앓으며 무력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양원에서 긴 사멸의 고통을 느끼면서 말이죠 한 생명체가 힘을 다 쓰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 생명의 숨을 멀리 보내는 것은 의사나 약물을 멀리 할 때만 가능해요 단식만이 느리고 품위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살과 같은 난폭한 행위가 아니에요 나무에 마른 잎이 저항 없이 툭 떨어지듯이 육체가 자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인이란 지팡이 짚고 무더기 옷을 걸친 볼품 없는 것이라고 예이츠가 말했어요 죽어가는 짐승의 부트러메인 그리고 이 불합리 오 가슴 가슴 찢어지네 이 우스꽝스러움 개꼬리 같이 내게 매달려 있는 이 나이 먹음을 어쩌면 좋을까 언젠가는 나도 정감독도 세상을 떠나겠죠 정감독과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잘 어울리는 친구였어요 정감독 정감독은 나의 마지막 연인이에요 우리의 여름날의 온기를 심장에 기억해 줄 거죠 나는 2층 창가에 서서 풀들이 부성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정원을 가꾸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힘이 없어진 것이 분명했다 자풀도 화초라고 우기는 내 말이 맞는다고 했다 너도 나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라고 했다 맨발로 커피잔을 들고 정원을 거니는 그녀를 아니면 정원에 나오지 않는 이불 속의 그녀를 나는 사랑했다 내가 펌을 하러 러브헤어에 갔을 때 원장은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그녀답지 않은 헛소리였다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동네 할머니들이 러브헤어 단골 손님이라는 것을 할머니들은 말이 많았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펌을 하고 싶군요 어머! 벌써 변화가 시작되었군요 이제 더 큰 변화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염색이나 탈색도 준비되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요즘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군요 얼굴이 빛나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였다니 다행입니다 원장은 거울 속에서 나를 향해 웃었다 중화제를 끝내고 삼십 분이 지난 후 머리를 감겨 주면서 원장이 말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퍽 죄송한데요 예? 무슨 말씀인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알죠 무슨 말씀도 다 이해해 주실 분이라는 걸 전 알죠 두피 마사지가 끝난 후 머리를 헹군 후 의자에 앉았다 저 진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원장은 긴장한 듯 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갑자기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조심을 고요사님과요 불륜이라도 저지른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말이 많아요 둘이 연인이라고요 연인이 어떻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고요사님이 애라도 낳을까 봐서요? 아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면서 그냥 들리는 소문이 그렇다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은 원장님은 그렇게 안 보았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인 데가 있으시군요 아니에요 전 보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너무 튀어서 문제죠 고요사에게 미용실에서 들었던 소문을 전하자 빙글에 웃기만 했다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내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들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웃으며 문을 열어준다 내가 잔치국수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녀는 잔치국수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뽐내었다 말간 멸치 육수를 끓이는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가 사오라고 한 것은 애호박과 대파다 나는 식탁에 앉아 더듬더듬 대파를 다듬는다 파 껍질을 벗기다가 눈물을 흘렸다 어디서 솟아나는 눈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같이 하자던 언약식이 생각났다 검은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아내는 떠났다 통속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는 지극히 통속적인 여자였다 어쩌면 지금쯤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 것이다 돈을 가져다 주면 눈을 찡긋하며 돈을 코에 대고 큼큼 냄새를 맡으며 엄지와 검지로 은행원처럼 돈을 탁 튕기며 콧소리 들어간 비음으로 말하곤 했었다 죽어도 난 돈이 좋아 잡지의 부록처럼 아이들도 같이 떠났다 영화도 죽었고 대본도 죽었고 촬영도 죽었고 인생도 죽었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다고 한 어느 늙은 시인도 나만큼 고독했을까 국수를 끓이던 그녀가 놀라 나를 쳐다본다 나는 오른팔로 눈물을 훔쳤다 대파가 매워요 내가 웃자 그녀도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쓸쓸하다 나보다 더 힘이 없다 그녀는 칼을 다루는 솜씨가 능란하다 도마에 대파를 써는 폼이 영락없는 엄마다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가늘게 썰어 대파를 넣고 한 소금 끓여서 식탁에 올려놓는다 나는 수저와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 그녀의 김치는 맛있다 겨자 냄새가 난다 그녀는 와인을 딴다 우리는 찬치국수를 마시며 짠 와인을 마신다 적 포도주 맛은 언제나 맛이 텁텁하다 인생이 텁텁하듯 와인도 그렇다 사실 저는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요 생명은 시들어가요 시력도 청력도 근육도 하루하루 소멸하고 있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정 감독도 나처럼 시들어가는구나 했죠 하지만 시력이 사그라지면 다른 무엇이 대신 초능력을 발휘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요 내가 웃자 그녀도 따라 웃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는 정 감독 말고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미국 스탠포드 교수지만 한국에 있는 나를 깡그리 잊은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전화는 와요 나는 전화를 안 한답니다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짓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늙으면 다 아이가 되잖아요 나는 아이로 태양하지 않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고 몸을 움직여 음식을 만들고 청소한 곳을 다시 청소하지요 미국으로 오라는 말은 없나요? 하지요 그런데 내가 안 가요 죽을 날이 코앞인데 미국에 가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을 함부로 설계하는 건 못 참아요 내 인생은 늙으나 젊으나 내 거니까요 짝짝짝 나는 박수를 쳤다 힘이 빠져나간 헛헛한 소리가 허공에 뺨 돌았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TV를 켰다 넷플릭스에는 내가 촬영한 영화가 있다 한 번도 다시 보기 싫어서 입 밖에 꺼내 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 편의 영화의 대본을 직접 쓰고 촬영도 했지만 십여 편의 작품 중 오직 하나가 떴다 그 해 대종상 영화제 기획상 백상 예술대상 인기상 황금 촬영상 디렉터스 컷 어워즈상까지 받았다 돈방석에 올랐다는 소문은 나를 제하고다 난 이후 끝없이 추락했고 일을 중단했고 저작권까지 넘겨주고 영화계를 떠났다 이불 속에 두어 천장에 목을 매달아 죽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도 나는 1층의 그녀를 늘 상상했다 그녀는 언제 죽을까 삶이 축제 같다는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는 탐욕적이다 97세를 살고도 더 살 국리를 한다는 것은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닌가 나는 불현듯 그녀와 같이 죽고 싶었다 한 날 한 시에 말이다 천장에 목을 매달아 놨을 때 누군가 탁자만 건드려 준다면 게임은 끝이다 허공에 남아 바둥대다 죽는 방법도 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러 루마니아에 다녀온 한 달 사이에 그녀의 행방이 묘연했다 1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온 날 그녀가 준 양말이 눈에 쏙 들어왔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 나는 몰랐다 저녁 초대를 받은 날 눈치를 챘어야 했다 오늘 저녁 1층으로 내려오세요 예 뭐 사갈 것은 없나요 오늘은 그냥 오세요 6시쯤 오미산에 일몰이 치거든요 와인을 마시며 함께 노을을 봐요 나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들고 1층 현관 앞에 섰다 저 멀리 우미산 자락은 안개에 젖어 있었다 1층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스틱을 짚고 있는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 나는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운동화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면 프란넬 앞치마를 보는 것은 언제나 좋았다 나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좋았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식탁의 꽃무늬 캐스키드슨 백팩과 휴대폰 넣는 빨간 크로스백을 올려놓았다 스틱은 쇼파 옆에 세워놓았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니는 길을 걸어가다가 장애인이 탄 전동차가 툭 치고 가서 넘어지셨어요 관절을 다쳐 수술하고 회복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스틱을 집으면 더 안전합니다 다리가 세 개인 것처럼요 그녀의 마뜩자는 표정을 뒤로 하고 크로스백에 그녀의 휴대폰을 넣어 어깨에 걸어주었다 두 손이 자유로우니 훨씬 안전할 것이다 스틱을 집는 것을 그녀는 원치 않는 눈치였다 나도 스틱을 집는 것이 어색하다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그녀가 내 옆에 있으니 모멸도 창피함도 받아들여야 한다 늙음을 받아들이듯이 베란다로 나갔다 2인용 테이블 위에는 플라워 빈티지 커버가 덮여 있었다 샤또 수발 블랑과 치즈 훈제오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찬을 들어 부딪혔다 찬! 투명한 울림이 계속되었다 저 멀리 북한산 자락 등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술에 취한 듯한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젖었다 나는 일어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50밀리 생수만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일은 긴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말이다 어디 가세요? 왜? 냉장고가 비어서요? 아, 요즘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필요하면 배달을 해요 밤 11시가 되었다 나는 일어나 스틱을 챙겼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 달 정도 루마니아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럼 자고 가 예? 부탁이야 샤워를 하고 그녀가 건네준 속옷과 인견 잠옷을 갈아입었다 침대에는 새로 장만한 듯한 흰색 인견 패드와 이불과 베개가 있었다 그녀는 눈짓으로 침대에서 자라고 말했다 나도 눈으로 말했다 고요사님은 어디서 주무실 거냐고 그녀가 눈으로 말했다 침대 바닥에서 자겠노라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내가 침대에 눕자 그녀가 침대 옆 바닥에 누우며 불을 껐다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에어컨 바람이 싫다며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선풍기를 틀어 침대로 향하게 한 후 그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 모습은 납작했다 납작한 관 속에 누워있는 그녀를 상상하다가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초등학생 몸피를 한 그녀가 이불을 덮고 누운 모습을 보니 슬픔이 불려왔다 죽을 때까지는 목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그녀와 나의 베갯머리까지 찾아온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곳까지 떠밀려와서 순종하듯 그녀의 침대에 누워있는 나 자신에게 절망을 느꼈다 도망치자 도망치자 도망치면 살 것이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음을 선택했다 문득 그녀와 둘이 오늘 밤 함께 죽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녀와 함께 이 생을 이 질긴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주무세요? 아니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난 연명 거부를 신청했지만 무의식 중에 스스로 뒤집을 수도 있지 않나 두려웠어요 본능은 솔직하니까요 창으로 들어온 달빛에 그녀의 빠른 몸이 보였다 달빛에 보이는 그녀는 시든 데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엎드렸다 그녀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에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감은 눈과 눈썹, 다친 입술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댔다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늙음이 아니에요 난, 난, 죽음을 원해요 내가 그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같이 죽자는 말을 참아 꺼내 보지도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다 그녀가 침대 버리맡에 준비한 양말을 신고 손수건을 주머니에 놓고 잠자는 그녀의 숨소리를 귀로 확인하고 조용히 스틱을 짚으며 더듬더듬 2층으로 올라왔다 출국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정원, 테이블,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며 졸고 있는데 줄무늬 고양이 철수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눈을 감아도 냄새로 알았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떴다 철수는 모를 것이다 나나 철수나 같은 신세라는 것을 주머니에서 사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펄쩍 테이블로 뛰어오른 철수는 경계심도 없이 먹이를 먹는다 암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다 새끼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다 난 철수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등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더 줄 생각도 없다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것 철수와 나만 아는 비밀이다 철수가 가버린 정원은 그새 까마귀와 까치와 참새들이 점령했다 새들은 나의 존재에 거리낌이 없다 아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쯤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푸드덕푸드덕 날개짓 소리만 들린다 까마귀가 내 눈을 파먹는 상상을 한다 아픔을 참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나는 조각품처럼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정원은 고요하다 어느 사이 새들도 가버렸는지 정원은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하다 드르륵 창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 고여사가 돌아오는 상상을 한다 저기요 저예요 옆집 여자의 목소리다 나는 일어서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다 이상하다 목소리 들리는 곳에 한 무덕의 어둠만 있을 뿐 여자의 모습은 뿌연 안개 속 덩어리다 저 할머니 말인데요 소식 아직 못 들으셨어요? 아 예 고요사님이 어디 계신지요 돌아가셨대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예요 성당에 모셨나봐요 오늘 처음으로 성당에 나갔거든요 성당 사무실에 교무금 내려갔다가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말해줬어요 엘리사벳님이 영면에 들으셨다고요 망할 놈의 신부 결국 고요사까지 신에게 빼 돌렸구나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성당으로 향했다 독바의역 정장에는 황여사를 비롯하여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큰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혼은 서리가 내렸으나 온화한 노을 같은 것이다 젊은이들 세계에서 노년은 낮게 평가되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편의점에 들러 라떼를 사서 뚜껑을 열어 나눠 주었다 고요사의 부고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신부를 만나고 돌아와서 전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신부는 고요사가 신부에게 미리 돈을 주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했다 종부 성사를 하러 수녀와 교우들과 방문하던 날 고요사는 이미 1층에서 죽어 있었다고 했다 화장 후 뼈가루는 유언대로 정원의 담쟁이던 굴뿌리에 뿌렸다고 했다 개발이 될 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줄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 아들과 딸은 장례식 참석 후에 돌아갔단다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고요사가 나와 마지막 밤을 보낸 후 물만 마셨다고 추측할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빠졌다 정원에 풀을 메고 잔디를 가꾸고 낙엽들을 모아 태웠다 신부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1층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힘이 고갈되기 전에 고요사는 세상을 떠나고자 했다 나 역시 시력이 사라지기 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도 그녀처럼 여기서 그녀의 방식대로 세상을 뜰 것이다 남은 시간 빛이 조금 남아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할 뿐이다 그때까지는 그녀가 힘이 고갈되어 가꾸지 못했던 정원을 가꾸는 일로 보낼 생각이다 책상 서랍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1999년부터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그녀는 일기를 썼다 맨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글씨는 간신히 쓴 흔적이었다 2023년 8월 29일 정감독이 갑자기 나타나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나는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얼른 생각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잠시 동안 종잡을 수 없는 시간도 고요해지면 뚜렷하게 생각이 난다 나는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육체가 할 일을 다했음을 느낀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급속도로 시들어가고 있다 다행이다 내 심장에는 여름날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다 잘 보낸 하루가 만족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나는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든다 모든 것은 덧없으며 순식간에 사라진다 안녕 나의 마지막 연인이여 그리고 오월이 이내려 오월이 지현 소세히 고스마 지현 흥